안녕하세요. 아쿠아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가게에 회식을 하겠습니다. 회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고기 뷔페 박쌤 자 한잔하자 짠 콜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기 뷔페 우리 같이 가게 몇 시절? 80년. 여기 선생님은 저희하고 같이 일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보통 헤어 디자이너가 매파 간다 이곳에 10번 양산 년 또다와 15년 5년 이상 헌싸 대박 여기 선생님은 저하고 한 10년 10년 일했거든요 일했는데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취 광주 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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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의 방변 응 상하의 방변 난징 난쟁 아멘 이제 연난 많은 사회을 저도 감추 стал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학교에 필수는 무엇을 잃게하는 학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도록 그리고 학교에 더욱 설치하는 모습을 곧장사회에 한 번 더 좋습니다 흥미피들너에 대한 행복해 uhm And shaping so again anderer to learn more about app, Uh, job its time. Uh Uh And now it'll becomes easier for you Ha ha let me come again. Uhm Have ś masks vagy Uh, something is easy, Uh not yet 감사합니다. in order to make 이 시간에 또 한번 더 볼 수 있을지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잘생겼어 정말 잘생겼어 내가 그 출연장은 저한테 10년을 다 볼 수 있을까? 제가 그 출연장에서 10년을 다 볼 수 있을까? 10년을 다 볼 수 있을까? 진짜 잘 안가? 진짜 잘 안가? 한 사람을 다 볼 수 있을까?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그 싶은 한국에서 어떤지 쪽으로 Taoizes 너무 감사해요 고객님 وت의 support 그리고 너무 많은 고객님 그리고 나학교 때부터 저는 포토하고 그리고 또習慣 또 내가 변화를 그리고客님을 변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디지티의 성은 저는 고객님의 소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지, 저는 고객님에게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객님에게도 더 좋은 아이들에게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대응을 하고있어. 그리고 여러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소통을 많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는 그리고 이대로 이대로 한편을 끝냐며 저는 아칫천어을 잘 어울려았습니다. 그리고 구호하는 waivita 투자입니다. 구호하는аш이ället 투자입니다. 원하자면 투자에 언급해 나면 받기 위해 최고다. 날 행복해. electricity입니다. 오늘도 고마운 반응을 보내唸 중국을 linha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 이제 여기 선생님 가면은 디자이너를 당장 구해야 되는데 한 달에 딱 두 번 첫째 주, 둘째 주, 화요일은 전체적으로 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상적으로 응원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 자유의 바이바이.